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IPO의 역대급 대여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 내용 우리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과연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과 공모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장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업 공시채널 카인드에 접속하면요, 이렇게 IPO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6월 8일자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후에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10일 전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ET 모두 결과를 통보받고 바로 다음 날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문제없이 딱 8월 10일에 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 날인 8월 11일에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PO 기업은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그 이튿날부터 15영업일간의 효력발생기간을 거쳐야 청약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월 11일에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9월 1일부터 수요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럼 9월 6일쯤에 수요예측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테고 7일부터 일반 청약 빠르면 진행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일정이 꼭 그렇게 된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오히려 한참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래도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모주의 중복 청약은 6월 19일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한해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6월 20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들은 중복 청약 금지되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안타깝게도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우선 대략적인 일정을 체크해봤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 간단히 짚어보고 예상 시가총액과 공모 규모도 아주 대략적으로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에 LG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에서 설립된 회사다라는 거 다 아시죠?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최대주주 LG화학의 지분율이 10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들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에너지저장장치 ESS용, 그리고 소형 2차전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로는 국내 1위뿐 아니라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점유율이 2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중국의 CATL이 10%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은 분할 이후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작년 12월 한 달 동안의 매출액은 1조 4,610억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517억원. 그래서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엄청나요. 매출액 4조 2,451억원 정도,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4,336억원 정도,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결에 포함된 11개 회사의 실적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적을 볼 때요.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속된 기업들의 순이익을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지분가치만큼만 딱 계산해서 더해준 수치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모든 종속기업을 100% 지배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단기순이익은 3,71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분기 실적이 엄청 큰 폭으로 성장하긴 했는데 이 성장세가 잘 유지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예상 기업가치와 공모규모죠. 현재 기사들을 보면요. 공모액은 10조원 안파, 그리고 기업가치는 5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온대요. 근데 50조원에서 100조까지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도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설비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실적에 큰 영향을 줄 테니까 SKIET처럼 EV 에비타 방식을 써서 가치를 계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EV 에비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EV 에비타,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EV는 기업의 시장 가치고요. 에비타는 법인세나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EV를 에비타로 나눈 값이 EV 에비타예요. 그럼 왜 EV 에비타를 가치평가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대규모 설비 투자가 꼭 필요한 산업들은요. 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매년 잡히거든요. 투자 비용이 다 회수된 이후에도 감가상각비가 계속 비용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업능력을 반영하려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인 에비타를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업가치를 계산해 볼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에비타에다가 비교기업의 평균을 낸 EV 에비타를 곱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EV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EV 기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면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예상 시가총액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기업의 EV 에비타부터 살펴봐야겠죠. 비교기업으로는 4개를 꼽아봤어요. 아까 센 리서치의 자료를 토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상위 4개 회사 CATL, 파나소닉, BYD, 삼성 SDI를 선정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네, 여기서 수치들은 다 추정치고요. 저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더 벨의 기사 내용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CATL의 기업가치는 약 166조 1,105억 원 에비타는 약 3조 원 규모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EV 에비타는 53배 정도가 나오고요. 파나소닉은 5.6배, 중국의 BYD는 18배 정도가 거론되고 있네요. 중국 기업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좀 고평가된 반면에 일본의 파나소닉은 다소 저평가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시총에다가 순차익금을 더해서 기업가치를 43조 8,689억 원 정도로 추정했고요. 왜냐하면 EV 빼기 순차익금이 시총이니까 시총에다 순차익금을 더해서 기업가치를 추정한 거죠. 네, 그리고 에비타는 1분기 에비타에다가 곱하기 4해서 연한산해서 구했습니다. 1조 1,140억 원. 그래서 EV 에비타는 25배 정도로 추정했어요. 보면 EV 에비타의 기업별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단순히 평균을 내면 25.4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정 에비타에다가 25.4배를 곱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기업가치는 약 55조 8,800억 원에서 63조 5,000억 원 정도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순차익금을 빼야 시가총액이 나온다고 했죠? 순차익금은 2조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빼주면 시총은 약 54조에서 62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수치가 다 추정치이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 가치평가에는 어떤 방식을 활용할지 모른다는 거 EV 에비타가 될 수도 있고 EV 케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퍼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니까 우선 참고만 해주세요. 보면 현재 증권사별로 산정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적용한 방식도 제각기 다르고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100조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100조 얘기는 도대체 왜 자꾸 나오느냐? 이게 CATLS 총이 작년 10월 초만 해도 95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6월 기준으로 174조 원으로 뛴 거예요. 2배 가까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화학에서 분사할 당시에 기업가치가 50조 원 수준으로 평가됐으니 역시 한 2배 정도 높은 10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소리가 나온 건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각형 배터리 채택률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파우치형에 주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각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CATL이 앞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배터리 리콜 문제에다가 지난달에 ESS용 배터리 리콜 조치까지도 있었어서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 IPO 시장 분위기가 공모가가 좀 고평가됐다 싶으면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기 완전히 쉽기 때문에 증권사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무리해서 기업가치를 높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과연 기업가치가 100조 원이 가능할 것인가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만 계산을 해봤고요. 벌써부터 상장 예정 주식수나 공모가를 예측하는 건 오히려 나중에 혼란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해지는 정보가 있으면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 규모는요. 역대 대역급 IPO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봤어요. SKIT의 시총 대비 공모 규모는 30%, SK바이오사이언스도 30%, 빅히트는 21%, 카카오게임즈가 21.8%, SK바이오팜은 25%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30%를 우선 적용했고요. 아까 구했던 보수적인 시가총액 54조 원 정도를 기준으로 30%를 적용하니까 16조 원 정도가 나오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이비 업계에서도 현재 15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냐면 지금까지 공모 규모 1위였던 삼성생명의 4조 8,881억 원을 몇 배나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약간 감이 안 와요. 저는 1조가 넘어가면. 아무튼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확 걱정되는 게 있죠. 상장 당일에 유통가능 금액. 우리가 매번 공모주 분석을 하면서 살펴보는 요소인데 규모가 크다 보면 상장일에 유통가능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 IPO 중에 규모가 컸던 상위 4개 회사에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을 적어놨고요. 예전 기업들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안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냥 투자설명서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SKIET 제외하고는. 그랬더니 삼성생명이 거의 6조 가까이 됐고요. 넷마블 2조 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2조 가까이 SKIET는 1조 1,257억 원 정도가 됐어요. 문제는 이들의 성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와 함께 옆에다가 상장일의 시초가, 최고가, 종가를 제가 적어뒀는데 그냥 가격 안 보고 차트 흐름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SKIET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상장일에는 큰 반응은 없었는데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밀어 올렸습니다. 바이오 섹터라서 그랬는지 조금 달랐어요. 아무튼 유통가능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최대 주주라서 6개월 의무보유확약이 의무시 되는 사항이니까요.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가능한 증권사 미리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표주관사의 KB증권 그리고 공동주관사에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있으니까요. 이 3개 증권사의 계좌를 모두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복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그나마 경쟁률이 가장 낮은 회사로 물방하는 게 좋겠죠. 상장 이튿날까지 눈치 싸움 정말 심하겠네요. 네 그럼 오늘 내용 토대로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하는 기업가치를 투자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내용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공모주가 너무 할 게 없어서 심심했는데 빨리 대형 IPO들 팍팍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каждую часть!!!